1. 범어 달고나 31주차 오늘은 범어 달고나 31주차 여섯째 날 토요일입니다. 3호일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조건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다잇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다잇은 사울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잇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천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다잇을 쫓는 도중에 배가 아파서 한 굴에 들어가 용변을 봅니다. 때마침 사울이 들어간 그 굴은 다잇과 함께한 자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숨어있던 무리들은 속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다잇의 원수를 다잇의 손에 넘기셨구나. 다잇은 조용히 은밀하게 일어나서 사울의 거덧 자락을 뱁니다. 그 순간 다잇은 마음의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찔림, 사울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찔림은 성경님의 감동이며 하나님께서 다잇을 지켜주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찔림 때문에 다잇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잇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손이라는 단어가 9차례 24장 본문에서는 11차례 사용되어집니다. 23장에서 손의 초점은 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 24장에서의 손은 힘의 절제를 상징합니다. 다잇은 분명히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손, 즉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다잇은 그 손을 절제하고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자 다잇도 따라 나가서 사울 뒤에서 외칩니다. 내주 왕이여! 외친 후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을 다잇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표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에게는 왕을 행할 악의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왕에게 아뢰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자. 요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다잇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왕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손으로 원순을 갚으며 내 손으로 승리를 취하려 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처럼 하나님을 경애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일탁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며 이러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